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VIDIA의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보다도 싸고 성능 높은 AI 반도체 LPU 그리고 이제 2023년 또 8월 달인데 2024년 또 2월 달에는 양산을 위한 준비까지 상당히 진행되네요. 하이프 엑셀 스타트업 거대 언어모델은 NLM 모델에 탁과된 AI 반도체 4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성공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떻든 간에 대단한 그런 기술이네요. NVIDIA의 GPU보다도 싸고 열 소모도 적고 성능이 높은 LLM 거대 언어모델에 탁과된 AI 반도체 LPU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화 되어 있네요. 연구팀이 개발한 내용이 2023년 8월 달 NVIDIA A100 기반 슈퍼컴보다도 성능은 50% 가격 대비 성능은 2.4배. 김주영 교수가 이제 카이스트 교수가 하이프 엑셀을 이끌고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했는데 개념도니까 언어모델 초련에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컴퓨팅 능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니까 AI 반도체 칩 특히 NVIDIA의 그래픽 GPU가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빅테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저가 모델들이 만일 성능이 뛰어나게 되면 히트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LPU를 여러 개로 확장한 디자인을 삼성전자의 4나노미터 공정으로 반도체 하는 것이 성공했다. 이게 지난해 8월 달 여러분의 기사들이거든요. LPU 기반의 AI 서버를 AI 슈퍼컴을 첨단 반도체 공정에 생산한 GPU 대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지금 NVIDIA의 GPU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네요.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대체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사네요. 세미파이브라는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또 하이퍼엑셀. 이 두 기업이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걸 레이턴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LPU를. 이 두 회사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거대 언어모델은 LLM에 특화된 AI 반도체인 LPU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힘을 이렇게 규합을 했는데 이 LLM 특화 반도체. 제가 한 번 제미나이를 돌려보니까 LLM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코드 데이터로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로.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LLM 특화 반도체. 이게 여러 회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네요. 인텔은 모비디우스 미디어드 엑스라는 그런 LPU를 탑재하는 그런 AI 반도체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여러분들 GPU 대신에 LPU를 사용하는 그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네요. 그리고 구글은 TPU V4. 한국의 스타트업은 Semi5 HyperXL 이렇게 개발하고 있네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GPU가 너무나 비싸니까. 그래서 계속 반도체 가격이 이제 내려가겠죠. 그럼 이제 AI 모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지고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구글이 개발한 GPU 대신에 스스로 개발한 것은 구글에서 개발한 최신 머신러닝 가속기로 딥러닝 모델의 훈련 및 추론 속도를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설계됐다. LLM에 탁화된 AI 반도체를 구글이 개발한 모델이 TPU V4네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글로크라는 회사가 또 이런 LPU를 탑재한 모델을 개발한 회사로 떠오르네요. 자, 여러분 뭐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참 반도체라는 게 대단하네요.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반도체의 봄입니다. 삼성전자가 참 회사가 크네요. 1분기에 SK하이닉슨 12조를 팔아서 3조를 벌었는데 삼성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으니까 71조를 팔아서 6조를 벌었네요. 6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5분기 연속 적자를 넘어서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의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1조 9천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네요. 반도체는 사이클이 길지 않습니까? 5분기 적자가 난 겁니다. 그건 못 참아내죠 사람들이. 보니까 영업변 이익을 반도체에서 1조 9천억 남겼고 전번 분기는 4조 5천8백억 적자였습니다. 휴대전화가 3조 5천억, TV 가전이 5천3백억, 기타가 5천8백억, 합체가 6조 6천100억 정도를 분기 이익으로 남겼네요.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5세대 모델 HBM3 12층 12단 양산을 2분기 내에 시작하고 이 제품을 올해 연말부터 엔비디아에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레이스 블랙웰이라는 건 gb2획이라는 그런 가속기에 탑재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 전해드렸다시피 HBM3 12단이 AMD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인스팅트라는 그런 가속기에 탑재되기로 결정됐다. 그런 내용은 30억불 그건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17조 4천9백억 팔아가지고 1조 9천억 남겼네요.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힘입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그 다음에 고성능의 그런 메모리인 DDR5 같은 고부화치 제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폰과 PC 등의 확산도 수요 증가에 이바지할 것을 본다. 상당 기간 때문에 특수가 계속 되겠죠. 좋은 기회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5세대 12단 양산 시점을 2분기 중이라고 공개한 것은 엔비디아의 납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건 그렇지 않고 2분기는 AMD에 납품하는 것이고 하반기 정도 되면 엔비디아의 납품할 가능성이 높던 거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는 즉시 대규모 공급을 위해 미리 제품 양산에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자 이게 DDR은 한 번 방송을 여러분들이 해드렸죠. 보시게 되면 전송속도가 이렇게 여러분들 늘어난 제품들이 나오네요. 5세대 제품들이.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봅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가운데서도 가장 여러분들 특이한 것은 비례대표 정당대표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표가 조국개혁당에 투입된 걸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가 나왔는데 내일은 종로구 사례를 가지고 진짜 조성된 위조특표자 전부 조국개혁당에 들어갔는지 또 제야 H님과 달리 제야 전문가 분석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 거죠.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진실의 문이 열리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심기일전해 가지고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숫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은 숫자가 여러분들 선거 숫자가 좀 잘 보존되고 발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또 어김없이 오전 5시에 이런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